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신 때문에 인생 망했다는 쓴이가 있길래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봅시다. 제목 맨날 술 처먹고 문신 오지게 하고 인생 대충 신나게 막 살다가 이거, 이거 때문에 결국 파혼당했어요. 아이고, 꼬시다 이녀나. 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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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원제, 문신 때문에 파혼당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름 모범생처럼 잘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다 괜찮은 대학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학에 입학을 하고 완전 신세계야. 노는 게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완전 신나게 놀았죠. 그리고 바로 이때 가까운 친구들 따라 문신도 몸에 여기저기 몇 개를 했는데 이게 제 인생 발목을 잡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최근에 상견례까지는 아니지만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거랑 좀 비슷하게 속에 그런 형태로 남친 부모님을 처음으로 뵙게 됐는데요. 아마 결혼을 하기 위한 정식 인사 그런 걸 말하나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 몸 여기저기에 문신이 좀 있어요. 물론 이게 옷으로 가릴 수 있으면 좋았겠죠. 아니 가리긴 가렸어요. 하지만 목 위로 좀 올라오는 것하고 팔목까지는 완전히 가리질 못하겠더라고요. 다 보이는 거 아니고 몸을 조금 움직이면 살짝살짝 보여요. 야하튼 이때 남친 부모님이 이런 제 문신을 보게 됐고 아이고 아가씨 그게 다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순간 뜨끔했죠 뜨끔했는데 그래도 두 분 다 딱히 그렇게 놀란 그런 눈치는 아니시더라고요. 해서 최대한 침착하게 아 예 이거요. 철없던 시절에 친구들 따라 몇 개 했던 거예요. 지금은 정말 후회 중이고 나중에 다 지울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 나름 열심히 그리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농담 아니고 진짜 지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 설명에 두 분 다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너무 좋게 봐주고 이해를 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아 다행이다 하고 속으로 안도를 했는데 그랬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뒤로 남친이 눈치가 뭔가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뭔가 쎄 하더니 바로 어제 처음으로 이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아무래도 우리 결혼은 힘들 것 같다며 이제 헤어지자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죠. 도대체 왜 무슨 소리냐 했더니 부모님이 제 문신 때문에 결사반대를 하신대요. 그래서 남친도 그거 아니다. 그냥 패션이다. 정말 열심히 중재를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얼마나 싸웠는지 이제는 부모 자식이 의절 직장까지 가게 됐다며 본인도 더는 못 견디게 하십니다. 못 하겠대요. 이런 결혼 억지로 해봤자 우린 네 사람 모두 힘들기만 할 거라면서 그냥 여기서 끝을 내자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사람 미치겠는데 이거 못 돌이키는 거겠죠? 지우고 찾아가면 안 될까요? 진짜 철없던 시절에 했던 행동이 이렇게 될 줄은 내 인생에 걸린 돌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슬퍼요. 뒤에 또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직장이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고 댓글 옆에 있는 건 그 사람들의 직장입니다. 댓글 1번 그래프톤 입학 후 노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정말 신나게 놀아 제끼면서 친구들 따라 문신 몇 개 했어요. 이야 본인의 화려한 과거를 딱 두 줄로 매우 훌륭하게 압축을 했군요. 합격입니다. 내 댓글 롯데쇼핑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랑 양심 알도 없다는 거 이 두 개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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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이 되네. 내 댓글 LG생활건강 어?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 사람들 안 속이고 이실직고 한 거 아뇨? 내 댓글 크래프톤 아니 저거는 이실직고가 아니죠. 그냥 들킨 거지. 내 댓글 그린 웹서비스 그냥 잡자력이야. 설마 여기서 남자 부모님이 꼰대라고 욕하는 흑우들 없겠죠? 대댓 경찰청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선입견 오지게 생긴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문신은 그냥 믿고 그러는 게 확률상 안전하다 이거지. 대댓글 환인제야. 헐 경찰이 딱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왠지 더 믿음직해요. 대댓글 새 회사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술 오지게 처먹고 문신도 몇 개 하고 이거 남자랑 수동 없이 술 마시고 가벼운 만남 그러니까 원 나인 잠자리 가졌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겁니다. 대댓의사 이게 진짜 팩트죠. 믿 거를 안 한 남친이 등신이었던 건데 뭐 다행히 부모님 덕분에 목숨은 건졌네. 물론 문신을 했다고 해서 100% 다 그런 건 아니야. 아니지만 확률은 오지게 높다. 이겁니다. 통계는 과학입니다. 과학. 사람이 과학을 믿어야지. 두번째 사연. 원제. 아이 친구 아빠 때문에 만나기가 꺼려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 친해진 애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유치원 활동사진에 보면 이 아이 둘이서 참 잘부터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친해요. 물론 저희 딸도 항상 엄마 나 꽁꽁이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등하원 시간 우연히 애의 어머니를 몇 번 정도 마주치게 되면서 그렇게 안면을 트고 친해지게 됐는데요. 나중엔 아이들도 더 놀고 싶어 해서 하원 후 근처 퀴즈카페를 가거나 놀이터를 가는 등등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니까 사람이 참 상냥하고 저희 딸도 되게 많이 예뻐해 주니까 저도 그랬죠. 아우 더 친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며칠 전에 애의 엄마가 카톡으로 이번에 동네에 새로 생긴 브런치 카페가 너무 괜찮다며 애들 하원하기 전에 먼저 만나서 커피나 한 잔 하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마침 무료했던 차에 잘됐다 싶어서 바로 알았다 하고 나갔거든요. 그렇게 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잘 있는데 애 엄마한테 톡이 하나 왔고 그걸 보더니 저한테 꽁꽁이 엄마 우리 남편이 근처에 왔다는데 잠깐 들러서 인사 좀 해도 될까? 그러고 싶다는데 되겠어요? 이러길래 안 될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당연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몇 분 뒤에 애의 아빠라는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아니 무슨 양팔 다리 전부 다 문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 문신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꽉꽉 채우고서 덮었습니다. 양아치 문신 말하는 거죠. 게다가 이걸 가리지도 않고 짧은 반팔에 반바지를 입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만큼 어마어마했어요. 진짜로 작은 목소리로 헐 문신 대박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수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클러치도 옆에 딱 끼고 한쪽 귀에는 담배를 딱 꽂은 상태로 우리 우리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솔직히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겉모습만 봤을 땐 그냥 깡패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덩치도 엄청 컸거든요. 그 외에 영화 범죄도시에 나오는 그 깡패 있잖아요. 초롱이 말하나 봅니다. 여하튼 그런 사람이 왔고 진짜로 인사만 하고 그냥 갔는데요. 문제는 제가 아니라 바로 A의 엄마입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계속 우리 둘이 말고 가족 다 같이 만나자며 연락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요 아까도 말했죠. A 아빠 겉모습을 보면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선입견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A의 엄마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못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저도 그렇고 무엇보다 저희 아이한테 친구 아빠의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가 않거든요. 여하튼 지금 이 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속 저녁에 만나자 다 같이 만나서 밥을 먹자 우리 주말에 두 가족 한강 나들이 가자 등등등 자꾸만 가족 전체가 만나자고 하는데 정말 고민이에요. 나 너무 싫거든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의견 부탁드려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이고 왜 그렇게 적극적이게 왜 그렇게 적극적이겠어요 다들 피하니까 그러죠 끌 끌 끌 끌 끌 댓글 이게 맞죠 그 여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가족 모임도 하면서 평범하게 어울려 놀고 싶은데 다 피하는 거야 끌 끌 끌 끌 2번 야 그런 문신도 문신이지만 담배를 귀에 꽂고 인사를 했다고 이거 하나만 봐도 어떤 인간인지 딱 보여요. 2번 우리 동네에 그런 애 아빠가 아이들 다툼에 끼어들어가지고 상대방 아이 아빠를 크게 때려서 TV에 나왔어요. 관상은 과학이고 아니 관상은 관상이지만 문신은 과학입니다. 알겠죠? 댓글 끌 끌 누군지 바로 알겠네. 김포구만 김포 2번 그 때린 집 애가 조폭 아들내미고 니네 아빠 뭐 약하다 이랬나 아리 쫄애비라고 했나 여하튼 되게 상스럽게 말한 그 사건 맞죠? 폭력을 당해시하는 그런 거지같은 집안이요.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왜 나는 모르지? 3번 그 여자도 옷에 가려서 안 보이는 곳 문신 많을 수도 있어. 끼리끼리는 과학이잖아요. 3번 가깝게 지냐면 100% 구여합니다. 경험담이에요. 4번 아니 그래 뭐 문신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들 가족만 있는 자리도 아니고 지 자식 친구에 부모가 있는 상황에 그것도 인사를 하겠다며 찾아온 인간이 귀에 담배를 쳐 꽂았다고요? 저는 앞으로 절대 안 봅니다. 5번 그런 남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만나자고 하는 여자도 이상해요. 쓴이들끼리끼리라는 말은 알죠. 부디 조심하세요. 6번 똑같은 인간인거고 딸도 마찬가지. 보고 배우는게 그런거래. 결국에 똑같은 인간으로 크게 될거야. 자식을 위해서라도 절대 상종하면 안되죠. 8번 순진하긴 저 여자 남편이 왜 인사하러 왔겠습니까? 봤지? 우리 남편 이런 사람이니까 자기도 앞으로 조심해. 애들끼리 싸우면 찌그러져 있으라고. 알았어? 이거잖아요. 끌 끌 끌 끌 9번 문신은 개성이다. 패션일 뿐이다. 피해주는거 없다. 이러면서 옹호하는 사람들 지금 보고 있죠. 지금 바로 이게 문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자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저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고 말고는 이미 중요한게 아니에요. 당신들 눈에도 보이잖아요. 10번 나도 아이 때문에 친해진 어떤 애엄마랑 우연히 부부 동반 모임을 가지게 됐는데요. 상대방 애아빠가 자꾸 본인이 그쪽 건달 세계에 있었다 이러면서 대놓고 가오를 잡고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마치 자기 부하? 아랫사람 대하듯 하면 은근히 깔보길래 미쳤나 하고 바로 손절했어요. 지들이 양아치로 살았던 건달이든 깡패이든 내 알바 아닌데 적어도 티는 내지 말아야지. 부끄러운 거 몰라? 아이 때문에 알게 됐고 또 그러다 만나게 된 사이인데 아니 그게 뭔 자랑이라고 가오를 쳐잡고 자빠졌대? 싼티 오져요. 손발가락 다 오글거려. 사람이 반드시 쓸모를 바라고 만나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저런 인간 곁에 두잖아요? 그럼 안 써도 될 신경을 쓰게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꼭 생겨요. 추가 많은 분들 댓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그냥 피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문제는 저희 애가 그 A라는 아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까도 하원하면서 애가 자기 둘이 월요일에 하추핀 커플 딜을 입고 만나자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한테 제대로 된 첫친구라서 엄마인 제가 괜히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글 한번 써본 거예요. 그런데 역시 제 생각이 맞다는 맞네요. 천천히라도 멀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남편이 너무 내성적이라 가족 동반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 우리끼리 만나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끼리 만나자 하면서 점점 멀어지겠다는 거겠죠. 이거거든요. 문신을 했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다 옛날에 놀고 양아치고 끌렁끌렁하고 여자들은 싸게 그런 거 있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늘 제가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확률이야 확률. 확률이야. 인생은 확률입니다. 두 남자가 있어요. 한 명은 몸이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또 한 명은 용문신 여기저기 이상한 깡패들 하는 거 있어요. 그냥 두 사람을 딱 봤을 때 둘 중에 누가 과거에 양아치였을까 골라보라고 하면 대부분 오른쪽 고르고 실제로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문신이 많다고 해서 양아치는 아니지만 양아치들 몸에 대부분 문신이 있다. 이거지. 여하튼 어울리지 않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게 얻을 것보다 이럴 게 더 많아.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